K-pop World 지금부터 베리베리의 KCON 2019 LA 설명서가 시작됩니다. 손을 뻗어 택 택 택 붙잡고 싶은데 하나! 베리베리의 노래를 들으며 KCON LA로 오세요! 둘! 둘! KCON CONVENTION을 찾아주세요 셋! KCON LA CONVENTION의 하이라이트 K-pop World에 방문해주세요 넷, 나의 최애의 K-POP 아티스트에게 에덴이 듬뿍 담그는 메시지를 담겨주세요, 이를 담겨주세요. 한선, 오직 KCON LA에서만 얻을 수 있는 꿀정보. 데뷔 납돈 연습생들을 미리 알고 원픽을 정해보세요. 여섯, K-POP 월드의 메인 스턴 카스페어에서 춤에 그리던 K-POP 아티스트들의 힘으로 영접하세요. 네, 마지막, 모든 걸 내려놓고 열정적으로 신나게 즐겨주세요. 신나게 즐겨주세요. 베리베리의 KCON LA 사용 설명서와 함께라면 신나게 즐길 수 있겠죠? 그럼요, 그럼요. 2019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LA 컨벤션 센터와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무려 4일간 열린 KCON 2019 LA 모두 놀러오실 거죠? 네! KCON 2019 LA! Don't meet the stage of 베리베리 and the K-POP world! 그럼 우리 LA에서 만나요! Let's KCON! Let's BABY! BABY! Let's KCON! Let's KCON! Let's KCON! Let's KCON!